3시 5개의 한을 풀 수 있었어요. 좌우 형, 재우. 아주 제일 맛있는 거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우리 35개 유선우 씨. 맛있다. 너무 좋아. 먹는 거는 어때? 나 하루에 5개 먹잖아. 그러니까. 근데 아침, 점심, 저녁밖에 안 줘가지고. 으아... 보아 대표님 덕분에 제 35개의 한을 풀 수 있었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